어때요? 김치볶음밥? 싱거워요? 너 많이 먹어! 혜연이 오기 전에 너가 좀 많이 먹어줘라!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! 오늘 여기는 남양주 한강에 와있어요! 오빠는 브이로그 데이트 찍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어요! 몰래카메라는 뭘로 하냐면요! 맛이 없는 도시락을 먹었을 때 오빠의 반응! 그래서 오빠가 맛이 없다고 하는지, 맛이 없어도 참고 먹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! 제가 먹기 위해서 맛있는 도시락도 썼습니다!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! 안녕! 안녕하세요! 연예이야기입니다! 일단 이 친구는 처음보시죠? 저에게 친한 친구 때 문다링입니다! 몽다링! 인사해주세요! 안녕하세요 몽다링입니다! 그리고 이 친구는... 헛소리하지마 인마!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날을 위해서 피크닉 도시락을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싸봤는데요! 사실 늦잠 잤고요! 맞아요! 늦잠 자서 오빠 기다렸어! 아무튼 그래도 할 일은 다 했고요!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이렇게 하트 케이스예요! 이쁘네! 짠! 우와! 김치볶음밥! 이거 하얘 근데? 네? 제대로 안 섞은 거 아니야? 응? 여기는 왜 하얘냐면요! 너무 짜서 흰밥을 좀 섞어서 했는데 맛있어요! 아니 이거... 오빠 영상이 안나오니까 이걸로 찍어줄게! 이거 왜 웃어? 이거 왜 웃어? 내 마음 같아! 확실하지가 않아? 먹.. 먹자! 세영아 너 먹어 너도 얼른! 얼른 얼음 먼저! 맛있어요! 어때요? 맛있네! 진짜?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! 진짜? 맛있어요? 응! 너도 먹어야 하나 얼른! 너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! 맛있어? 맛있어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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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너무 맛있어! 맛있다! 아아아아아악!!! 아니 먹으면 배고프지 않네. 응! 아 근데 계속 배가 아파요! 하련들 갔다 왔다고! 응? 하련들! 왔다 와! 맛있어! 맛있어! 화장실까지 갈게! 안가? 아 갈게! 우리 어산인데? 안가면 안돼! 어때요 김치볶음밥? 좀 싱겁다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혜연이 오기 전에 네가 좀 많이 먹어 주라 맛없어요? 맛없지 맛없어요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아까 왜 맛있다고 그랬어요? 혜연이? 네 혜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6시부터 한거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혜연이가 고생해서 한건데 맛있게 먹어줘야지 고생해서 안일찍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났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 이만큼 더 먹을 수 있지 혜연이 오기 전에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좀 덜어 많이 드세요 너도 혜연이가 고생해서 한거니까 맛있게 먹어줘 맛있어요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김없이 먹어야 돼 앙김없이 먹어야 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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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오빠 오빠 저거 봐봐 뭐야 뭐야 짜라라란짠 뭐야 일부러 맛이 없게 짜고 아니 싸고 오빠 반응볼거야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여기에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다 찍혔어 맛있다고 했어 으악 진짜 맛있었어 뭐에 대한 몰래카메라야 그니까 맛이 없는 도시락을 쐈을때 오빠가 반응 나 자실대로 말해버렸는데 맞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맛없진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얗게 밥을 해와가지고 근데 일부러 약간 아니 나는 너 늦잠 자가지고 얘가 잘 못 비볐나? 이 생각을 했어 못 비볐나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너 눈치를 한번 봤는데 표정이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더라고 안녕 몰래카메라 대성공 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많이 싸왔어요 야 잘했다 은우 진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리 엄청 가더라고 쉬울 줄 알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각자 이거 도시락통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음식이 다 식었을거에요 이거 스팸 그거 한거야? 튀긴거야? 구웠어 그러면 딸기야 이거? 응 근데 그 딸기가 안달아서 그린스위트를 뿌려서 좀 물렁해졌어요 응 달라 지금 그린스위트를 뿌렸다고 그린스위트 그게 뭐야? 설탕보다 좋은 단 설탕 그러면 저희는 진짜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몰래카메라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